여긴 무앙파왕 무앙파왕이라고 해서요 여행상품 관광제도 없습니다 이곳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현지인들만 오는 곳이에요 외국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곳이에요 물도 상당히 맑구요 저렇게 물 위에서 선상으로 해서 주택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저걸 사용을 하겠다면요 이 배로 저기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네요 근데 저희는 잠깐 들린 곳이라 여기서 잘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 곳이기에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조금 전에는요 숙식만 가능한 곳이었구요 이곳은요 이렇게 식사도 할 수도 있구요 그냥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냥 편하게 유원지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알려지지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요 라오스 국민만 아는 곳이에요 근데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더 좋다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먹고 놀 수 있는 곳이고 아까 거기는 자는 곳이라며 여기서 좀 놀다 가면 되지 물도 상당히 맑구요 와 이렇게 산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살도 상당히 쎄요 와 물 바닥이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상당히 맑네요 짜는 저렇게 데이트하면서 오고 있구요 예 이거 뭐 진남이 뒤쫓아 간다고 해서 진남이 아가씨 아니에요 모르는 분입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 다니려들 놀러 오셨네요 아 물살 겁나게 쎄요 그리고 저렇게들도 놀러 오시고 우리는 어디로 자리를 잡을까 지금 진남이 서 있는 데나 미스터 문이 서 있는 데나 자리를 한 군데 이제 잡고요 저희도 이제 좀 김밥이랑 이런 것 좀 조금 사오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현지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이 돼서 거의 현지식으로 지금 식사를 거의 때우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식으로 먹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살아남아야 돼서 그냥 이러고 먹고 있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밥도 이거 현지식 찹쌀밥 먹고 그냥 살아서 남기 위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 국민들만 오지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곳입니다 무앙팡 무앙팡 무앙팡